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남자 개남입니다. 자 다들 게임 좋아하시나요? 네 제 채널 통계적으로 약 95%가 남성분이 시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대부분의 게임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혹은 또 매일 조금이라도 게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희 역시 게임을 좋아하라 하고 또 게임도 만들어 보기도 했었지만 물론 많이... 제가 최근 들어 플로터로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앱도 만들어서 출시를 해보고 그 다음에 만들어 보고 싶었던 백테스팅 앱이라든지 자동매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기도 했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프로젝트를 해볼까 하다가 플로터로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생각이 돼서 게임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플로터로 게임을 만들기가 가능하냐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고 이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플로터로도 게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어느정도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일 것입니다. 플로터에서도 게임 개발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 개발자들이 조금 더 쉽게 게임을 만들 수 있도록 툴킷을 제공하고 있죠. 또 플로터에서 대표적으로 라이브러리 플레임이라는 2D 게임 엔진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만들어 본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제가 이 게임을 만들 때 무엇을 썼을까요? 게임 개발 툴킷을 썼을까요? 아니면 플레임이라는 2D 엔진 게임 엔진을 썼을까요? 둘 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간단한 게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엔진이나 게임 툴킷을 쓰려고 한다면 그 사용법을 학습을 해야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학습 시간까지 투자를 해가지고 개발하기에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플로터로 그냥 만들자. 상태관리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든지 하든지 해서 게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만든 게임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아주 유명한 게임입니다. 그 게임의 이름은 스네이크입니다. 자 구글에서도 스네이크 게임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웹에서 바로 플레이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게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우 간단한 게임이라 별다른 기획 없이 바로 개발에 들어갈 수 있었고 별다른 디자인도 할 필요도 없었죠. 이번 프로젝트에서 상태관리는 딱히 쓰지 않았고 스트림과 셋스테이트로만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총 개발 일수는 5일 정도 소요가 되었고요. 워킹타임으로는 8시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자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어떤 작업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간단한 배경 UI 캔버스로 그려줬고요. 그 다음에 게임의 전반적인 흐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스트림으로 게임의 상태를 설계를 했고요. 이 상태의 모델에는 키 입력에 따른 게임 값과 그 다음에 몇 개의 사과를 먹었는지에 대한 그런 모델도 가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키보드로 움직임을 처리하기 때문에 키보드 리스너를 통해서 방향키의 입력을 받고 그 키 값을 상태에 업데이트를 해주면서 캐릭터라는 화면 위젯인데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줘서 게임 컨트롤러를 구독하면서 이 키 입력에 따라서 이동 처리를 해주는 작업을 해줬습니다. 게임의 시작과 끝을 만들기 위해서 이 가장 테두리에 있는 장외 처리를 충돌 처리를 통해서 게임의 오버하는 이 원사이클 시작부터 이제 종료하는 것까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둘째 날 첫째 날 캐릭터의 움직임은 기준이 없이 움직이도록 개발을 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0.00001로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아주 조금씩 움직여도 아주 미세한 정도의 움직임까지 개발을 잡아 움직임으로 할 수 있도록 개발을 잡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사과먹는 판정이 분명히 나는 캐릭터 크기는 이만한데 사과를 분명히 지나간 것 같은데 그 포인트를 잡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또 캐릭터와 캐릭터 꼬리가 길어지면 약간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는 겹치는 부분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판정이 좀 명확하지 않고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20x20이면 20x20 아니면 100이면 100x100 이런 식으로 딱 그리드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캐릭터를 움직이도록 설정을 했고요. 또한 둘째 날에서는 사과를 배치를 하고 먹으면 몸통이 길어지도록 개발을 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 자신의 몸통이 머리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뭔가 잔상이 남듯이 이렇게 움직임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 식으로 조금 가졌었고 간단하게 이제 배열로 다음 위치에 0번째로 채워넣고 가장 끝번을 좀 삭제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셋째 날 이제 게임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 요소를 추가하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채찔피티의 도트 그래픽 스타일을 제가 직접 만들어서 게임 디자인부터 로고, 캐릭터 얼굴 등을 요청을 했고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물들을 게임에 적용을 했습니다. 적용을 하면서 캐릭터의 방향성이 원래는 없었어요. 원래는 그냥 원형으로 개발을 했었기 때문에 로테이션 기능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캐릭터의 얼굴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로테이트 애니메이션 처리를 해줘야겠어서 그 부분을 좀 추가를 했고요. 게임을 하다가 멈춤 기능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멈춤 기능을 게임 안에 넣어줬습니다. 넷째 날 게임의 마무리 단계로 캐릭터의 몸통과의 그 충돌 판정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캐릭터가 길어지면은 자신의 몸통을 뚫고 지나가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 원래 게임에서는 오버가 되잖아요. 게임 오버가 그거를 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몸통 충돌 판정도 추가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게임 오버가 됐을 때 디자인을 좀 더 추가를 해서 내가 몇 개의 결과물을 얻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추가하면서 게임 프로젝트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날 다섯 번째 날은 배포하는 데 시간을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러터 웹으로 빌더를 해서 제 개인 GitHub의 개인 사이트인데 여기에 플러터 게임을 배포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고요. 지금은 게임 이름이 하나밖에 없지만 테스트성으로 여러 개의 게임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플러터 웹도 배포해봤는데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은 5일간의 플러터 게임 만드는 것을 공유를 해봤습니다. 자 솔직히 좀 더 재밌는 게임을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괜히 프로젝트 규모만 커지고 프로젝트 종료를 못할까봐 처음에는 잼 날리듯이 간단한 게임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소스는 제 GitHub 소스에 공유를 해놨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란에 링크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앞으로 어떤 재미난 프로젝트를 공유하게 될지 궁금하시고 함께 공부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